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 중도관에 최종 서명했다. 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이다. 동성혼을 인정하는 줄을 떠나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 중도법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고 그 법적 효력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금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다. 백악관 마당에서 이뤄진 서명식에는 질 바이든 여사 파멀라 헤리스 부통령 맨시 펠러시 하원의장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자유와 정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은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실한 것인가라는 문제이지 더 복잡한 것이 아니라며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그 질문에 답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동성 결혼이 금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나왔다. 이날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을 번복하더라도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71%가 합법적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20년 전 조사에서는 27%가 동의했지만 20년간 동의자가 가파르게 상승했다.